달걀은 수십 년간의 오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식품 중 하나이다. 그런데 피부를 깨끗하고 탄력있게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달걀의 맛있는 풍미와 풍부한 영양 함량 덕분에 식생활에서 주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상적인 미용 관리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달걀에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여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피부를 관리하는 데 아주 좋다. 실제로 일보미용 어깨에서는 다양한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미용 제품에 달걀의 주요 활성 성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걀을 천연의 상태로 사용하면 활기를 되찾고 동안피, 부를 선사하는 훌륭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꽤 특별하다. 얼굴 세안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의 탄력을 선사하는 데도 훌륭하다. 달걀팩의 이점은 무엇일까? 달걀팩을 얼굴에 바르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해 노화의 조기 신호를 방지할 수 있다. 달걀팩의 주성분 중 하나인 루테인은 피부에 자연적인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제공한다. 달걀 흰자에 함유된 영양소는 피부에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고 늘어난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달걀에는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멈추는 세포활동에 관여하는 비타민 A, B, D가 풍부하다. 또한 확장된 모공을 막고 잡티 및 주름을 제거하는데도 아주 좋다. 블랙헤드를 없애고 흉터를 줄이며 더 나은 얼굴 상태를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팩을 권장한다. 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 써도 피부결이 더 깨끗하고 부드러워진다. 달걀팩 만드는 방법 이 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값비싼 화장품에 저렴하고 훌륭한 대안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재료로 필요한 양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재료 달걀 1개 종이 타월 필요한 만큼 그릇 2개 포크 1개 브러쉬 1개 만드는 방법 달걀을 살짝 깨서 흰자를 노른자와 분리해 각각 다른 그릇에 놓는다. 포크로 달걀 흰자를 휘저어준다. 흰자를 브러쉬에 무척 깨끗하고 물기가 없는 피부에 도포한다. 달걀이 마르기 전에 종이 타월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얼굴을 완전히 덮어준다. 흰자를 한 겹 더 바르고 말린다. 20, 30분이 지나면 종이 타월이 단단해질 것이다. 팩이 가장자리를 잡아 턱에서부터 위로 빠르게 뜯어낸다. 이는 블랙헤드와 잡티를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달걀 노른자에 코코넛 오일 한 숟갈을 넣고 빠르게 저어준다. 따뜻한 물로 얼굴에 남아있는 흰자 잔여물을 닦아낸 뒤 브러쉬로 노른자를 도포한다. 10분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과 천연비누로 씻어낸다.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 1, 주일에 최대 2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자연적인 지방에 안 좋을 수 있다. 주의사항 달걀이나 기타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확실하지 않다면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소량으로 실험을 먼저 해보자. 달걀이 마르기 시작하면 살짝 불쾌한 냄새가 난다. 냄새를 견딜 수 없다면 이 팩을 사용하지 말자. 보다시피 이처럼 간단한 재료가 피부를 탄력있게 만드는 훌륭한 얼굴 팩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팩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